이게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베이비 레지스트리를 하고 안녕하세요. 켈로그의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비 레지스트리를 하고 공짜로 받은 쇼핑백들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이거는 정부에서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마존, 베이비 저러스, 바이바이베이비, 펜퍼스 이런 데 애기용품을 사거나 애기용품 관련해서 파는 곳에서 하는 이벤트 같은 건데요. 베이비 레지스트리라고 해요. 여기는 그래서 베이비 레지스트리를 하고 매장에 가면 보통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쇼핑백에 선물 바구니를 줘요. 공짜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비 저러스랑 바이바이베이비 두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엔파미리라고 또 분유도 신청했어요. 그것도 있는데 아직 오진 않았고 아무튼 이 두 개를 오프라인 매장 가서 받아와서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들었는지. 베이비 저러스 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게 들어있네요. 보틀이래요. 병인 것 같아요. 병. 안에 어떻게 생겼냐면 닥터브라운스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병이 들어있고 분유병. 120ml, 120ml까지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수도크림이라고 해서 네, 다이퍼 크림이래요. 그 기저귀 갈아줄 때 씻기고 바르는 건가봐요. 스페셜 리포뮬레이디드 투 수스 앤 프로텍트 센시티브 스킨 앤 델리켓 스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장난감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쓰지. 아 물총인 것 같아요. 장난감 물총. 이게 목욕할 때 쓰고 그런 거. 그리고 이런 뭐 샴푸 바디워시 하나 들어있고 네, 버블백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밤 로션 같은 거랑 이것도 크림이래요. 이렇게 하나씩 샴푸를 써볼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워터 와입스라고 제 생각에는 물티슈 같은 거 같은데 네, 물티슈 샴플로 이렇게.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은 물론 광고겠지만 종이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두 번째로는 바이바이 베이베라고 있어요. 일단 여기는 이런 이런 뭔가 좀 광고 이것도. 아 디포저블 이거 일회용 그 수요할 때 쓰는 그런 거 같아요. 패드. 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필립스의 병. 애기 우유보틀 하나 들어있고 아까랑 똑같은 병이네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이런 거를 좀 하나 봐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또 너쿠가 예전에 제 동생도 이거 썼던 거 같은데 이거 애기 적병이 있고 공갈 젖꼭지 공갈 젖꼭지 라고 하죠. 한국에서 네.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거 들어있고 이런 거 들어있고 이런 거 들어있고 초점이 안 잡히네요. 카메라가 안 좋아서 네. 아무튼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베이비 레지스트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데는 홈페이지 가서 해도 되고 어떤 데는 어플 받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바이바이 베이비는 저도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플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려면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신청하시고 가서 나 베이비 레지스트리 했어. 뭐 기프트백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바로 줘요. 뭐 그런 거 네. 바로 잘 주고 까다롭게 주거나 그런 거 없죠. 한 거 있으시면 받아주시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아마존 다른 아마존이나 다른 펜퍼스 기저귀 분유 회사들도 이런 프로모션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벤트 그런 거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받으실 수 있는 거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벌써 젖병 3개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 애기 젖꼭지도 애기가 잘 빠는 게 있고 안 빠는 게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나서 결정하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찍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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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